한세곤, 인사는 하고 가야지. 너 처음부터 이러려고 여기 다시 온 거지? 홈투미로 이해시에 갖다 바치고. 팀원들 다 빼돌리려고? 재밌었니? 나 우리 팀원들 개고생하는 거 보면서 재밌었어? 양심 남는 새끼.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생각하시죠? 뭐? 내가. 이 한세곤이가. 고생 채수 형님 하나 엿 먹이려고 내가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아니야. 나도 어째. 아니에요, 그냥 됐어요. 그냥 평소에 개새끼라도 욕하면서 사세요. 아, 그 정도는 나도 각오했으니까. 시작하면서. 각오하고 시작했다고? 됐어요, 최수석. 나가라고 하세요. 화낼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딴 식으로 해서 얼마나 잘나가는지 두고 봅시다. 한세곤 씨. 한세곤 씨. 한세곤. 한세곤. 한세곤 씨. 한세곤 씨. 한세곤 씨. 한세곤 씨. 한세곤 씨. 아